안녕하세요 상의모 입니다 오늘은 돼지 등뼈를 사서 삶는 영상을 띄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첫번째 활용편인 감자탕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돼지 등뼈를 삶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밑에 이제 우거지나 또 무시래기 이런거 있으면 들어가면 좋아요 껍질 까지 않고 삶아 놓은 고구마 줄기도 들어가도 되고요 뭔가가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넣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제가 김치 담고 남은 배추를 겉껍질을 이렇게 삶아 놨던 건데요 이런거를 이렇게 쭉쭉 찢어서 밑에 까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껍질 조금 질긴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얀 마블 있죠 이런거를 앞뒤 양면에 이렇게 다 좀 떼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버리시고요 이렇게 쭉 찢어서 이렇게 넣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는 그렇게 넣으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작년 겨울에 김장하고 모청 달려있는 거 있죠 그 모청을 이거는 감자탕 끓일 때 해 먹으려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모청을 이제 말리거나 하지 않고 바로 삶아서 이렇게 된장 넣고 한번 끓여서 초벌구이 하듯이 초벌찌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많이 끓이지 않고 적당히 익혀 놓은 거거든요 감자탕 할 때 이거를 한 덩어리씩 넣어서 끓여 먹으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된장하고 고춧가루 이런 기본 양념을 몇 가지 넣어 갖고는 이렇게 폭폭 끓여 가지고는 한 덩어리씩 뭉쳐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요 감자탕 해 드시거나 아니면 무싀래기 나물 드시고 싶으면 이걸 한번 다시 더 끓여서 드시면 되거든요 제가 얼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채소 같은 거 얼렸던 이런 거는 해동시키지 말고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해동시키면은 물이 질으로 나오고 좀 보기 안 좋거든요 자 그리고는 이제 배추도 마저 제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배추 이것만 하시면 되고요 우거지 이거 한 가지나 이거 한 가지 둘 중에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두 가지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오늘은 이제 보여 드린다고 제가 두 가지 다 갖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한 가지만 원하시는 만큼 듬뿍 넣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돼지 등뼈 쌓은 거를 넣고요 무 시래기가 맛있게 나올 철이 아직 아직 이르거든요 김장철 되면 무 시래기 나물 편에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남은 국물을 마저 좀 대놓아 주고요 이렇게 조금 잠기도록 했죠 국물 조금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잠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양념을 하는데요 그래서 마늘 2스푼 넣고요 진간장을 좀 넣습니다 진간장 3스푼 넣습니다 이 고춧가루를 좀 넉넉히 넣을 거예요 이게 고추장도 가는 건 아니고요 총 고춧가루로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 자 세 개 이 냄비가 5리터의 냄비인데 지금 거의 3리터가 작거든요 이 총 양이 지금 국물까지 합쳐서 한 3리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게 카레가루입니다 카레가루 듬뿍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 불을 이제 켜고 일단 끓어오르면 끓고 나서 한 20분만 끓이고 감자는 지금 이제 준비해서 끓기 시작하는 감자를 넣을게요 이제 끓여올라서 제가 방금 감자 큼직한 거 이제 넣었고요 양파 썰었는 거 좀 넣었고 고추 조금 칼칼해 라고 청양고추랑 또 그냥 고추랑 좀 섞어서 좀 넣었습니다 대파도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해서 딱 20분만 끓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은 마지막에 할게요 감자탕이 한 20분 끓였으면 이제 간을 해야 되는데요 새우젓 있으시면 좋아요 새우젓이 또 돼지고기와도 잘 어울리겠죠 새우젓 있으시면 한 10분 넣어주시고요 또 새우젓 없으시면 멸치액젓 괜찮습니다 멸치액젓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간은 소금 하시면 돼요 물론 천일염 하셔도 되고요 어느 것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취향대로 마지막 간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 스푼만 더 넣을게요 자 지금 요렇게 끓여놓으면 시원한 감자탕 국물이 됩니다 등뼈를 먼저 냄비 바닥에다 이렇게 좀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거지를 이렇게 가운데다 좀 올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 거지는 배추거지든 무시래기든 이렇게 가운데 좀 넣고요 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감자도 너무 익히지 마시고요 뜨시기 딱 적당할 만큼만 익히시면 돼요 자 이제 배추고요 감자도 너무 많이 넣으시지 말고요 적당히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국물이 뻑뻑해져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거지가 잘 안 모이면 살짝 올려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무시래기 하는 편에서 무시래기를 부드럽게 해서 먹는 것 또 부드러운 거 고르는 것 아니면 내가 직접 부드러운 거를 만들어서 말리는 것 제가 무시래기도 끝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감자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상의 이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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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